노래 부르는 서바이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뻔할 수 있거든요. 뭔가 그런 편견들이 있었잖아요. 똑같은 반복이니까.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?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. 약간 계속 지겹고 재미없다. 지루하다. 뭔가 새로움이 없다.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? 달라요. 노래방 서바이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고. 한편 일률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오디션 참가자들이 아니고. KING OF KARAOKE VS